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전시간까지 추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큰 폭의 상승과 짧은 조정이 상승추세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락추세의 특징은 긴 하락과 약한 반등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조정의 강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그건 대략 상승폭의 절반이나 혹은 30%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락추세 중의 반등 국면은 조정과는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의 강도 또 반등의 한계를 보여주는 비율이 바로 피버나치 수혈을 이용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N자형 파동을 그린다 할 때의 모양입니다. 상승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차익실현 물량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어느정도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것이 정배열 국면에서 N자형 상승파동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의 폭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승 후에 하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을 만큼 수평 횡보를 하게 되면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즉 매도하는 물량이 없으니 하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아주 강력하게 두 번째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 하락 N자형 파동은 뭡니까? 긴 하락 후에 짧은 반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개미들의 물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가권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죠. 그래서 손절하지 못하고 물린 개미들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반등을 올려주면 그때의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또 개미들에게 넘기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N자형 파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경우에는 그러한 약한 반등조차 없는 형태죠. 자 축구공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렇게 퉁하고 튕깁니다. 반등이라는 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반발 매수세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림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주식이 이렇게 급락 후에 며칠간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바닥이 확인된 것이 아니냐 하는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용감하게 매수에 나서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 후에 반등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슬금슬금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모양이 진행이 되면은 급락의 흐름을 갖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취약한 매수세는 상대적인 매도세의 강화를 뜻합니다. 따라서 며칠간 이렇게 횡보 후에 실망 매물과 투매 물량까지 겹쳐서 급락의 흐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평행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죠. 상승하던 주가는 바로 직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 전 고점은 다수의 개미들이 손절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에 주가가 다다르면 본전 매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본전 매물을 다 잡아먹으면서 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또 하나의 상승파동이 나오는 것이고요. 실패하면 이렇게 뭐 쌍봉 패턴을 예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항선이 상승 돌파된다면 이곳은 나중에 지지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쏟아지는 본전 매물을 전부 흡수를 하고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매물을 전부 잡아먹고 상승했다는 것은 이 자리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일 겁니다. 즉 이곳은 다수의 투자 주체들이 강력한 매수 의지를 보인 자리입니다. 이처럼 선도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웬만한 매도 압력에는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행 추세대가 한번 돌파가 되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 폭만큼 1차 상승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것은 최소 상승폭이죠. 매수세가 아주 강력할 경우에는 이 폭만큼 2차 상승하는 경우도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던 주가는 이전 저점의 지지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전 저점은 이렇게 하락하던 주식이 다수의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어서 상승 반전을 이루어낸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의미 있는 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쌍바닥의 패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지선이 하락 붕괴될 때에는 향후 이곳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죠. 이러한 지지선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뭔가 팔아야만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죠. 즉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지선이 붕괴된 지점은 향후 주가가 상승 반전할 때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평행 추세대를 붕괴시키게 되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 폭만큼 1차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하락 추세로 접어든 종목은 매수세가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이 폭만큼 두번째 2단 폭락을 내주는 경우도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락하는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